함께 만드는 복지, 복지로! 뽀롱뽀롱 뽀로로에게 새 집이 생겼어요! 주소를 알려달라고요? 인터넷 주소창에 복지로만 치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!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소개해드릴게요! 복지로에 오시면 세 가지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답니다! 첫째, 나를 위한 복지 혜택 찾기 둘째,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신청 셋째, 부정 수급하는 사람 신고하기 복지로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일을 알려드릴게요! 저런, 힘내셔야죠! 살다 보면 한 번쯤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해요!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! 가까운 주민센터와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!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,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!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군요? 복지로에서는 쉽고 편리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찾을 수 있답니다! 아하! 이제 아셨죠? 나를 위한 복지 혜택 찾기! 정말 쉽다니까요!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계십니다! 복지로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좋은 일!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웃이 대신해서 도움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! 어때요? 복지로를 클릭해서 어려운 이웃의 웃음을 찾아주세요! 아하! 저런 못된... 뽀로로가 혼내줘야겠어요! 속임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개인과 사회복지시설, 병원 등을 알고 있다면 당장 신고해 주세요! 이제 잘 아셨죠?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탈 사이트라는 거! 잊지 마세요! 복지신청은 복지로! 부정신고도 복지로! 뽀로로와 함께 좋은 일찾기! 복지로!